지난해 수출입 규모가 커지고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며 외환거래액이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했습니다. 한국은행은 오늘 작년 외국환은행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 규모가 583억 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발표했습니다. 이는 지난해보다 10.3% 늘어난 수치고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 연중 일평균 최대치입니다. 상품별로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로 일평균 현물환거래가 11.8% 외환파생상품거래가 9.4%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.